안녕하세요 합정조아 입니다 오늘 저는 크리스마스 리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번 크리스마스 리스는 일반 소재와 그리고 뭐 솔방울 장가지 정도를 사용을 해서 만들 겁니다 저는 이 틀을 준비를 했는데 지름이 50cm 에요 네 지름이 50cm 인데 이 50cm를 어떻게 하냐 이 택이 붙어 있는데 여기에 제일 위에 지름이 몇 센치인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매하러 가셨을 때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는 굳이 자를 들고 가지 않으셔도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리스는 저의 클라이언트가 주문한 그 사이즈에요 마침 50cm 가 있어서 저는 이대로 구매를 했고 그분의 브랜드에 놔둘 그 브랜드의 매장에 dpr 상품이기 때문에 제가 예쁘게 한번 신경써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나 뭐 아니면 혹시 커피숍을 하시거나 레스토랑 하시는 분들도 어렵게 만드는 건 아니니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, 이 면이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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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 식사 고춧가루 찌게트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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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